쭈! 나 질문할 게 있어. 뭔데? 쭈은 내가 군대 기다려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군대 기다려준 거? 대단하지. 쏘가 최고의 여자라 생각하지. 군대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? 많아도 나한테는 여보처럼 기다려준 여자는 없다고 생각해. 그게 뭐야? 쏘는 나 군대했을 때 밖에서 여보가 생활했던 그런 하나하나를 나한테 적어서 보내줬었잖아. 맨날 전화 동안 해서 뭐 했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좀 나를 안심시켜줬어. 그래가지고 나는 쏘가 최고의 여자라 생각해. 그럼 나한테 어떻게 대할 건데 앞으로? 당연히 여왕님으로 모셔야죠. 여왕님으로 당연히 모셔야죠. 지금까지 한 거는 뭔데? 지금까지 한 거는 잠깐 장난친 거지. 뭘? 더 잘할 거야? 당연하지. 지금까지 한 거는 새끼 손톱에 살짝 낀 때 같은 존재? 그게 뭐야?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만큼 밖에 못했다. 그만큼 밖에. 더 잘해줄 거라고? 이제 앞으로는 이 손톱에 낀 때가 손까지 가득 찰 때까지 내가 평생 잘할 거야.